1.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2. 자신이 잘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3. 잦은 실패 경험은 도전할 의지를 잃게 한다. 4. 위험 요소가 있으면 미리 피하는 것이 좋다. 5. 부탁을 자주 거절하면 신뢰를 잃는다. 사실상 가치를 가진 어떤 것이든지 요구합니다.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말이죠. 실패에 대한 위험이나 혹은 거절 당하는 것의 위험을 감수하라고 말하고 있죠. 먼저 접속사 대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전치사 이후에 being pp의 수동태 구조가 사용되어 있죠. being 이라는 것은 동명사이지만 원래 비동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be pp의 수동태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this is the price we all must pay for achieving the greater rewards lying ahead of us. 이것은 바로 값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더 뛰어난 보상을 이루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값이 되는 것이고요. 그 같은 보상은 바로 우리들의 앞에 놓여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price of we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치나 위치가 생략되어 있죠. 지금의 lying은 앞에 있는 rewards를 수식하는 능동의 분사 구문으로 end day lie로 바꿔볼 수 있겠죠.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은 의미하겠죠. 당신이 언젠가는 성공할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은 의미하죠. 당신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자, 먼저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 문장의 주어로 사용되어 있고요. to take risks가 문장의 주어가 되는데요. 명사절이나 명사구가 주어로 사용될 때에는 3인칭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동사는 means, s가 붙어있게 되고요. 그리고 접속사 대절이 생략되어 있죠. 접속사 but 이후에 마찬가지로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동일하게 접속사 대절이 나와 있죠. 투부정사의 부정은 not이나 never를 앞에 지금처럼 붙이게 되죠. Life is filled with a lot of risks and challenges and if you want to get away from all these you will be left behind in the race of your life. 인생이라는 것은 아주 많은 위험과 도전들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이런 모든 위험이나 도전들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게 된다면 당신은 미래의 인생이라는 경기에서 뒤처질 것입니다. 자, 먼저 비동사와 pp의 수동태 나와 있는데요. Be filled with it. 지금의 with는 전치사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will be pp의 미래 수동태가 사용되어 있죠.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A person who can never take the risk cannot learn anything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무언가를 배울 수 없습니다. 자, 지금의 who는 앞에 있는 선행사 person을 꾸며주는 주격의 관계대명사이고요. 후부터 risk까지가 관계대명사 절이 되겠죠. 예를 들어 만약에 당신이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운전하는 법을 절대로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자, 문장에서 먼저 to drive는 앞에 있는 위험이라는 것을 수식하고 있는데요.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부사적인 용법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있죠. 다만 뒤에 나오는 to drive는 바로 동사 learn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적인 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당신이 절대로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거절당하는 위험이 되겠죠. 그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절대 친구나 혹은 파트너, 동료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자, 명사 risk 나와 있고요. 전치사 이후에 전치사의 수식을 받는 동명사 구가 나와 있죠. 하지만 전치사 이후에 비동사의 동명사 형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뒤에 pp가 나왔기 때문에 거절당한다라는 수동의 형태로 사용되어 있는 것이죠. Similarly, by not taking the risk of attending an interview, you will never get a job. 유사하게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그 위험은 바로 인터뷰에 참가하는 위험인데요. 그 같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절대로 직업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명사 risk 이후에 전치사의 목적어 attending 동명사 나와 있고요. 22번 문항의 답은 바로 1번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가 되고요. 22번 문항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의 필요성이라고 볼 수 있죠. 가치 있는 일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그것, 즉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 이루게 되는 성취에 대한 대가가 되는 것이죠.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울 수 혹은 얻을 수 없을 거다가 22번 문항의 내용이 되겠죠. 자, 22번 문항 풀이해봤고요. 다음 문제 보실게요. 23번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Benefits of using online shopping malls 온라인 쇼핑몰 이용의 2점 2. Touch as an important factor for consumers 소비자에게 중요한 요소로서의 촉감 3. Importance of sharing information among consumers 소비자 간의 정보 공유의 중요성 4. Necessity of getting feedback from consumers 소비자의 피드백을 받는 것의 필요성 5. Popularity of products in the latest styles 최신 스타일 제품의 인기가 되겠죠. Although individual preference variety touchy both what we touch with our fingers and the way things feel as they come in contact with our skin is an important aspect of many products 비록 개개인들의 선호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촉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손가락으로 만지게 되는 것과 그리고 어떤 것들이 느껴지는 방식인데요. 바로 그들이 우리의 피부에 접촉하게 될 때 느껴지게 되는 그런 방식들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많은 제품들에서요. 자 먼저 양보의 접속사 All-Do-U가 나와 있고요. 지금의 V-A-R-Y, variety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자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따로 나오지 않죠. 지금의 왓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왓츠로 사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웨이와 띵즈필 사이에는 관계부사 하우가 생략되어 있죠. Consumers like some products because of their feel 소비자들은 특정한 제품들을 좋아하는데요. 그것들의 느낌 때문이죠. 자 because of는 전치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뒤에 명사만 나오게 되고요. 듀트로도 바꿔볼 수가 있겠죠. Some consumers buy skin creams and baby products for their soothing effect on the skin. 몇몇의 소비자들은 사는데요. 피부에 대한 크림이나 혹은 아이들의 제품을 사게 되죠. 그리고 그것의 이유는 바로 그것들이 가지는 피부에 대한 진정 효과 때문에 사는 것이죠.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In fact, consumers who have a high need for touch tend to like products that provided this opportunity 사실 소비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촉감에 대한 높은 필요성을 가지는 그런 소비자들은 제품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그 제품들은 바로 이와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 제품이겠죠. 바로 만질 수 있는 제품이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지금의 후는 앞에 있는 선행사 consumers를 꾸며주는 주격의 관계 대명사로 사용되어 있고요. 지금 consumers에 대한 동사가 바로 tend to, 뭐 뭐 하는 경향이 있다. 가 되는 것이죠. 선행사 products에 대한 관계 대명사로 주격 관계 대명사, that이 나와 있고요. 선행사가 products이기 때문에 which로도 바꿔볼 수가 있겠죠. 제품들을 고려할 때 물질적인 특성을 가진 제품들을 고려할 때인데요. 이를테면 옷이나 카페트와 같은 것들을 고려할 때 소비자들은 제품을 좋아하게 되죠. 그 제품들은 바로 그들이 만질 수 있는 것이죠. 가게에서. 어떤 제품들보다 더 좋아하냐면 온라인이나 카탈로그에서 보거나 읽을 수밖에 없는 제품들보다는 그들이 실제로 가게에서 만질 수 있는 제품들을 소비자들은 더 좋아한다가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접속사 when 나와 있고요. 그리고 능동의 의미를 가지는 분사, considering이 나와 있죠. 그래서 when they consider로 바꿀 수가 있고요. 지금 goods와 day 사이에는 목관대 대치나 위치가 그리고 products와 day 사이에도 동일하게 목관대 대치나 위치가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23번 문항의 답은 바로 2번 촉각이 가지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3번 문항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촉감이 가지는 중요성 개인에게는 다양한 선호가 있지만 촉감은 그 중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소비자는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품들을 더 좋아하게 되죠. 그리고 물리적인 속성 즉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속성을 가지는 제품일 때 더욱더 촉감을 중요하게 여긴다가 되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 3월달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22번과 23번 문항 풀이해 봤고요. 제 수업에 대해서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